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이재명이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무죄 이야기도 무죄 이야기인데 이제 대선 가도가 열렸다 이렇게 이재명을 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재명이 무죄 받고 난데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러면서 막 띄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치적 재판은 사실 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집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한 4개 정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1심에서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정치 재판은 코스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권력청에서 재판부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대개 1심에서 무죄로 하면 2심에서 유죄로 갑니다 최종심도 유죄로 가겠죠 그래서 이재명이 속으로는 좀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받으면 2심에서 유죄 3심에서 확정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이재명 지지자하고 친문 지지자들 격돌했잖아요 그래서 참 보면은 한지붕 두가족처럼 모양새가 좀 특이했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희정 재판을 한번 볼까요 안희정이 1심 판결이 뭐로 나왔죠 무죄로 나왔죠 무죄로 나왔잖아요 대개 회피했잖아요 그런데 2심이 뭐로 나왔습니까 유죄죠 유죄로 나왔죠 그래서 정치인 재판은 대개 이런 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안희정 다음에 누구 판결이 나왔죠 김경수 김경수 김경수는 문재인의 최척근 오른팔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수가 1심에서 유죄 유죄 받아가지고 그것도 초유의 현역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을 했잖아요 2심에서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2심 좀 불안한데 보석으로 나왔죠 보석으로 나오고 무죄 가능성도 보이고 말이죠 그렇죠 저는 1심에서 김경수가 유죄 선고를 받은 데다가 법정구속까지 하는 엄청난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걸 보고 이거는 무조건 2심, 최종심, 무죄다 그 코스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경수가 유죄가 되면 지금 정권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희정하고 김경수 판결에 대해서 독해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 같은 경우 1심에서 무죄를 때린 것은 2심에서 유죄로 잡고 3심에서 확정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하고 격돌을 했잖아요 사실 이재명이 선전했거든요 3등 했습니다 이재명이 뭐가 있어요 계파가 있습니까 민주당 내 뭐 확실한 기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3위로 등극을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때 이미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스타일이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문재인이 미소 짓고 있는 평화 속에는 엄청남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거 모르시죠 문재인은 절대 자기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돼서 그때 정적으로서 판단을 했을 거라고요 그들을 살려두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사법부도 거의 장악을 했잖아요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거든요 옛날 경기도지사 할 때 전해철 3철 중에 한 사람이 전해철 내세여서 왜 제어를 못해서 왜 애진역이 통제를 못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사법부가 100% 통제가 안 됐고 지금은 헌제를 비롯해서 사법부도 거의 통제 수준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제가 문재인이라도 미래에 화근이 될 수 있는 이재명 절대 더 이상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에서 무죄 주면서 우리는 탄압하지 않고 있다 당연하죠 그런데 2심에서 유죄 주면서 파바라 법률적인 해석은 이렇다 우리가 탄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고도의 정치적 재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죠 또 이게 재판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사법정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로 더 이상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이 제기를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3심 딱 확정되는 순간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문재인은 그 코스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군요 그렇죠 지가 이대로 가서 소위 말해서 덜 곳도 아니고 덜풀 같은 존재인 이재명이 살아 돌아와서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문재인은 그냥 두겠어요 절대로 그만두지 않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 재판을 바라보는 언론들도 잘 모르고 띄우는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함께 띄워주면서 그래 너 가봐라 가봐라 2심에서 유죄 받고 확 깎어버리겠다 이런 불기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건지 언론이 우리 정치적 재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이 흐름을 파악하고 있겠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언론이라는 건 흥행이잖아요 흥행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는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이 아마 그냥 두지 않을 거래요 반드시 정리할 거라고 보고 그 차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때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네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 사우를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문재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김경수 살아 돌아오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대권주자 만들겠죠 그리고 임종석이 있죠 그 다음 또 요즘 보니까 유시민도 어떠세요 조국도 있습니다 조국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누구죠 이낙연 이낙연 그 다음 서울시장은 박원순 그 두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대권주자로 2위 나오고 5위 나오고 그러는데 전부 헛수들이에요 이 네 명 중에 한 명으로 저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 가장 유력한 후보는 김경수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로 해서 봉화마을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김경수만 믿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경수 판결은 2심에서 100% 엎어져서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종심에서 확정해서 김경수도 살고 지도 살고 또 사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악된 사법부를 적극 활용을 해서 최대 정제이고 미래의 복수 혈전을 펼칠지도 모르는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통제 불가능한 별풀 같은 존재인 이재명을 조기에 정리하는 게 맞다고 듣고 보니까 말이죠 2심에서 김경수는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재명은 날리고 2심에서 균형이 있는 것 같잖아요 시기가 좀 비슷비슷하니까 보수 진영으로 보면 어차피 두 명이 다 잠재적인 대선주자로서 잠용들이잖아요 균형을 맞추면서 균형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아 그러니요 아주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치적 재판에는 다 그런 전략 정술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주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손흥공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들풀 같은 손흥공 출신 이재명이 노동자 대표 선수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쟁력을 간단히 볼 건 아닙니다 치고 나가는 능력이 간단치가 않아요 옛날에 박근혜 제일 먼저 하야해야 된다고 해서 가장 비즈니스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죠 이재명이잖아요 이 초기요 정치적 초기 천재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언어구사 능력이 있잖아요 말로도 잘하지만 요즘 시대가 SNS 시대잖아요 SNS 시대에 부합하는 짧고 간단하면서도 급소를 찌르면서 소위 말해서 대중들의 신금을 올려놓는 그런 메시지 생산을 하는 데 또 천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간단치가 않습니다 뒤흔든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 살려두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문준용 문재인 아들 문준용 특혜 억 제기하면서 지가 전면에 나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해철이 이재명하고 싸울 때 전면전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진 거예요 이재명은 자기가 전면에서 나서서 정면 승부를 건다니까요 되게 무섭고 세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 아킬레스건이 문준용 문재인 아들 문준용 특혜 채용 의혹 사건만 있겠어요 얼마나 이재명이 파일 압한 그러니까 자기가 확보한 그런 아킬레스건들이 많겠어요 저는 최종적인 아킬레스건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재판을 속전속결로 해서 삼심을 빨리 끝내버리면 상황 끝 이재명 정체적 생명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속전속결로 나가서 조기에 정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문재인이 그 정도까지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봐야죠 그렇죠 봐야죠 어쨌건 이재명 날리기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혈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문재인의 권력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죽을 것 같으면서도 워낙 덜풀 같은 존재라 혼자는 안 죽을 것 같죠 또 살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혼자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같이 죽자 하면 문재인이 겁먹어가지고 그래 살려줄게 같이 살자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재명 무죄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군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좀 주십시오 이재명과 문재인의 혈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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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